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하실까요?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타락한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인정을 받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들리십니까?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 있지만 사망과 영생이라는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단순히 수명이 닿아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소 9장 27절에서 히브리소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으로 시작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 가운데서 어떤 자였다고요? 택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세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였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래야만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을 대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지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적 역할을 이루기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는 대속제일과 연관된 것인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했습니다 출애국기 2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기 4장 3절부터 12절과 9장 7절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대비하여 속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일반 회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계 권속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중에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였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한 기도 두 번째요, 아론계통의 제사장들의 죄를 위한 기도 세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기도 제사 중에 드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계신 큰 대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듯이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그리스의 차이는 뭐냐 죄 있음과 죄 없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문제도 감당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인간 스스로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추레국기 28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한 영적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책분을 업적이나 성품이나 물질에 의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떠날 때는 그냥 집사였는데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목사가 되었대요 아주 속성으로 된 거예요 속성으로 미국 갔다가 그냥 목사가 됐다는 거야 이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주어진 코스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그냥 속성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잘 여러분 마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별하여 세워진 대제사장님에도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 지을 환경만 되면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죄 잘 짓게 생겼어 보니까 우린 누구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 만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성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노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죄악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도 시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기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합니다 히브리소 5장 5절에서 히브리소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도 그리스가 대제사장이 된 것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고 집사라는 직분을 얻게 되고 권사로 또는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회 때가 다가오면 이 임직 문제가 교회의 아주 핫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요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도 직분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목해는 하지 않고 맨날 둘로산으로 놀러 다니기만 하면 그 직분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에 그 직분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강경제일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론과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0편 2편 7절은 그리스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누굴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0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내가 영원히 멸기세대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는 멸기세대계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기세대계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멸기세대계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멸기세대계와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멸기세대계는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는 아론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논정하고 있습니다 아론계통의 대제사장은 오로지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는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핵심 오실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은 오실메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실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누구를 말하느냐 오실메시아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대제사장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셨으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또 당하고 있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이 찬양을 많이 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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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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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마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래요 마음에 두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의 고민과 고통 들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큰 대사장 그리소는 우리가 가까이하게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극리를 여기신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한량없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브리소 5장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소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수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약해지는지 압니까? 자녀가 울 때 부모는 약해져요?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넘어지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과 강구와 수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통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강구와 수원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창송가 549장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맞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게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끝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물로 강과 소원을 올렸다는 말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 흘며 기도한 때가 언제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따리를 풀고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거 정말 그거 풀어놓은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쌓아두지 마세요 왜 쌓아둡니까 주님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강과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혜심을 보시고 그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죽음에 대해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일은 남몰라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목적은 고난의 잔을 옮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내 모든 일을 다 죽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후손들의 제사가 항상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매 순간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 항상 어떻게 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행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 망정이지 나오너라 했으면 그 주변에 무덤에서 다 나왔을 거라는 거야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도 웃지 않는 건 가까운 정신과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시군중 먹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아버지를 경애하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의 영역을 극복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결계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망하게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정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하다는 인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는 온정케 되신 결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이 수치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죽어마땅한 우리 죄인들에게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 여기서 있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백프로 순종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이에요 빌리포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예수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서도 예수님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죄진이 왔구나 생각보다 일찍 왔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90년 100년 살아도 언젠간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우린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로 어제 보니까요 어제 둔치를 가서 걸었는데 어떤 가정이 가출을 했더라고 일가족이 가출을 했어 그 뭐죠? 그 자동차 뒤에 이래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게 뭐죠? 그걸 요 둔치에 갖다 놓고는 세상에 왜 집 놔두고 거기서 그러는지 내가 가서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 집에 가서 주무시죠 자동차 시동 걸어나서 매연 풍기고 있지 애들은 또 거기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가 나그네거든요 우리 본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수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참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그리수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멸기세대의 개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불안전한 존재였잖아요 그도 원죄와 자범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피를 통해서 사암을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온종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기세대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수는 아론계통의 대제사장과 다른 약속의 은혜에 의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리시고 아들이 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강경제키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